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리뷰가 아닌 요즘 하시죠 달고나 라떼를 한번 먹어볼 거에요 먹어보고 어떤지 제가 한번 평화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것은 커피빈 에서 파는 달고나 라떼에요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해 볼게요 그냥 달고나 라떼는 그냥 우유에다가 달고나를 탄 거 같아요 너무 달달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고 가격대가 4,800원 정도 하는데 약간 좀 뭐랄까 돈이 아까운 정도 요즘 유튜버 분들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드시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 먹었어요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음 음 그냥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 사물부터 드시는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딱 한번만 먹어볼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너무 달아서 먹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대고나 라떼가 대고나 라떼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먹어보면은 마시면 맛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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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게 나중에 이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음 음 불편합니다 맛은 있는데 물론 달고나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시 네 일반 이게 뭐야 하고 드셔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는 비추천입니다 자 이상으로 더 커피빈에서 파는 달고나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